참사 돈 샵에 가서 진짜 비싼 돈 주고 젤 바르고 또 오래 기다려서 돈도 많이 내고 근데 또 다시 지으려고 하면 또 가서 돈내고 또 근데 또 손톱이 혹사당하고 다 상처났어 진짜로 말 그대로 60초 내일 매니큐어잖아요 60초 안에 마른다? 마른다. 깜짝. 색깔도 너무 예뻐. 정말 많은. 예쁜 색깔도 진짜 많아요. 이게 펄, 그 다음에 펄 무광이랑 유광도 있고 솔리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의상이나 또 오늘 기분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를 수 있어요. 진짜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. 4, 3, 2 말랐어. 대박이죠. 그러니까 찍힐 일이 없어. 이게 진짜 대박이야. 60초 안에 마르는 매니큐어. 대박이야. 너무 편하다.